범수한박 시즌2. 완전히 이게 이재명 방탄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사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해당인가요? 또 따시던 정권이 나오거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나랑은 정말 치마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말 3년 몇 개월 만에 겨우 재판 결과가 나서와. 결국에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거의 혐의 중에 대부분 중요한 혐의들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조국 사태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뻔히 누가 봐도 다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걸 아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에는 그냥 법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 조국 사태 법조인의 함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은 지난번에 아마 국회에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민주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붙인 거죠. 그냥 덧붙인 거지. 그게 자기의 진심이 담긴 게 아니거든요. 앞에가 사회가 덧붙여서 사회민주주의자가 되네요. 아니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자입니다. 혁명론자예요. 이분이 옛날에 산호맹의 수계였거든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어묵한 시대에서 그 안에서도 산호맹이라고 하면서 끌고 나왔던 친구가 바로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저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타나지 않아야 될 친구가 정치에 나타났고 또 장관까지 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권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다시 놓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당대표도 하시고 뭔가 싸움도 하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뭘 잘하고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잘못한 거는 너무 많아서 말 설명할 시간이 모자랄 텐데 잘한 거는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못 찾겠다. 내가 뭐 일부러 편파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 한 1년 반 지나고 나면서부터 너무 못해서 그래서 그걸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거기에 메모노트에 보면 잘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아니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한 것은 있는데 그건 다 시민들이 잘한 거죠. 무슨 콩쿠로에 가서 우승을 했다 이런 거. 이 정부가 잘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 태어났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그 말은 하나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맞았다고. 정말 거기에 제가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는 나서는 안 될 정권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30년 자유민 정권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윤 정부의 국정은 영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부든 모든 걸 다 잘하는 정부는 없죠. 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키워드리고 예를 들면 무슨 안보 정책 같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문재인 정권이 다 망가뜨렸던 안보를 다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경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시장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법치가 살아나고 있다. 아, 법치. 법치가 세워지고 있다. 이거 뭐 가짜 불법들이 무너지고 있고 처단되고 있고 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 법치가 무너졌다가 무치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면은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한미 동맹을 체계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켰다. 대개 그런 거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부분도 다 잘하겠지만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도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법치를 살리고 안보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각종 의혹으로 조사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검사 신상공개법, 검사교체법, 검수안박 시즌2.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재명 방탄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법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뭐 우리 전에 이제 검수안박법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결국 검수안박법2인데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법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게 무슨 잠깐 있다가 말 것도 아니고 만약 법을 만들고 또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또 덜렁덜렁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래 왔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제가 30년 정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5년 정권 동안 망가뜨리는 게 3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정권이 나오거나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정말 목숨 걸고 이를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가 되신다면 야당과의 관계도 잘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첫째는 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종북좌파는 아닙니다. 종북좌파가 아닌 분들과는 협력하고 종북좌파는 정말 잘 안 해고 우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답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이 정말 파도처럼 밀쳐오면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실력을 길러야죠. 그렇죠. 싸우고 이길 줄 아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국민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행보도 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검찰 수사 때문인지 연일 장외 집회를 열고 있어요. 장외 집회로서 검찰 비판하고 윤 정권 비판하고 하는데 막상 국회는 열어놓고 개점휴업이고 이런 행태를 보이면 사실 국제운영 이끌어가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외 집회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이유는 장내에서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장내가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자기들 다 장악해놓고서 네 국회는 비워놓고 왜 밖에 나와서 하느냐 그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서죠. 장내는 비워놓고 장외에 나가서 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장외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해도 해도 해봤습니까? 아니죠. 네 그냥 나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해당행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의 해당행위라. 아하 물론 날짜는 빨리 물러나야 당도 추수리고 정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을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도 보지 못할 자를 봤는데 당도 민주당도 세우지 않을 사람을 세웠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각종 비위 혐의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대장동도 돈을 받았다 어쩐다 부채 정황이 있고 쌍방울도 대북송금 그 자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방북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징역 30년감입니다. 징역 30년. 확실하죠. 물론 이제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뭐 처리가 안 될 수도 불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혐의들 이런 것들은 뭐 부지기수니까 뭐 제가 30년을 너무 싸게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데 최소 30년 아니 지금 무슨 나라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먹거리 챙겼잖아요. 국민들 그렇죠. 428억 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먹거리 챙겼거든요. 그러면서 정치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저기 방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정당이라는 게 방탄 만드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길 풀어가는 그렇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 당에서 민주당에서 빨리 축출해 쫓아내야 된다. 그렇군요. 담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안될 아멘 아멘 아멘